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창의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모든 작가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싶지만 융복합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도전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들을 이런 걸 대변해서 한 전시장에 모아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에 동참해서 함께 해보고 싶은 모든 분들이 위대해 보여서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세대가 이러한 분들의 돈을 받아서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코리아 아트가 세계적인 아트로 붙었을 때 시금속 역할을 하셨다는 격찬을 받으시는 날이 온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